장갑을 아홉 분이 자련! 배꼽에 손 90도로 경례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하고 나이도 별로 차이 안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36살이 안됐습니다 청소년이란 얘기입니다 자 허명이 되시면 우리 회장님 앞으로 이 보컬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점쳤던게 맞아가는지 마음속으로 점수를 매겼던가 맞아가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인기상 참가으로 러키세븐 7번 손지혜씨에 축하합니다 래비아 자 상장 인기상 성병 손지혜 상기는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롯 가이즈에서 이와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3년 7월 8일 사단범의 한국연예예예술인총연합회 구미재장 장연덕 축하합니다 아 예 예 뒤덮찰려가 자, 계속해서 작은 여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철우 경북도 지혜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오십니다. 올라오세요. 시상을 좀 수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상까지 시상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좀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장려상 한 분입니다. 참고로 2번 김아현 씨 돌고 돌아가는 길 축하합니다. 상장 장려상 김아현 상기는 최신호에 대한민국 청소년 토론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 3년 7월 8일 구미재장 장려현동 축하합니다. 자, 기념촬영까지 갔고요. 자, 다음 동상입니다. 동상 장갑으로 4번 박기준 씨 축하합니다. 별빛같은 바에 상장 박기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동상입니다. 기념촬영 할 거고요. 혹시 꽃다발을 준비하신 가족이나 친지 연인들이 계시면 가지고 올라오셔도 됩니다. 정변을 봐주시고요. 자, 이제 은상과 금상 대상만이 남아있습니다. 대상에게는 상금과 가수인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상에는 안주찬 의장님께서 은상과 금상을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안주찬 의장님 박수로서 탄상으로 모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의장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은상! 참가방으로 6번 최하를 씨 축하합니다. 미운산에 영어강산 주셨습니다. 상장, 은상 최하를 이하 내용으로 갔습니다. 국민시의회 의장 안주찬 축하합니다. 자, 기념촬영 하고요. 금상까지 시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변을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한 번 더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금상! 자, 여러분들이 생각과 좀 맞아갔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이 경기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와 비슷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와, 이 친구가 상을 받네요. 제가 정말 우리 전문용으로 새가 빠지게 응원을 했는데 받네요. 참가방으로 9번 유빈이 축하합니다. 유빈이 축하합니다. 사랑아! 유빈이 상장 금상! 권유빈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국민시장 김장호 축하합니다! 야, 엄마가 외치를 못했을 뿐이지 오늘 충분히 용서가 될 것 같아. 아유,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유야, 우리 유빈이가 최연소 출연자입니다, 오늘. 나이가 또 7월 1일 부터가 1살 줄었으니까 이제 뭐 16살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지도 아래, 선생님도 지도 아래 오늘 참여를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의장님 고맙습니다. 의장님 박수 한번 주시고요. 시상에도 좀 도움을, 추첨에도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상을, 상장을 안 들고 있는 분이 지금 3분? 4분? 여기는 소방관 아저씨도 소방관 아저씨, 손들어보세요. 소방관 아저씨 이분은 현직 소방관입니다. 3년차 어디에 있지? 안산? 세종시 소방관 아저씨입니다. 소방관 공무원 3년차 고맙습니다. 이분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영어 강사 영어 강사 드라이브 운전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헬스트리이너 헬스트리이너 한번 까줘야 되는데 우통을 한번 까줘야 되는데 어머님들 밤잠을 설칠 수 있도록 자, 대사 무릎을 두고두고두고 시작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대사 우리 김용현 도의원님을 무대로 모십니다. 잘생기셨죠? 우리 도의원님 시장님을 대신해서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이처로 도지사님을 대신해서 시상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올라오셔야 돼요. 인증서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우리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김용현 도의원님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인상이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인증서가 상경과 학교 인증서가 되기 때문에 증정이 되기 때문에 회장님께서도 같이 올라와 주셨어요. 몇 번이 1등이에요? 몇 번? 지금 가족들끼리만 8번을 외치고 있는 거죠? 8번! 몇 번? 8번! 1번만 제15회 청소년 트롯가이즈 대상 참가문호 8번 백종욱 축하합니다. 참가문호 대상 백종욱 상기인은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롯가이즈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음으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23년 7월 8일 경상북도 지사 이철우 축하합니다. 가수 인증서 전달해 주시고요. 가수 인증서 대상 성명 백종욱 상기인은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롯가이즈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음으로 본협회 정관 제5조 이랑의 의거 가수 인증서를 드립니다. 23년 7월 8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청년 앞에 구미재장 장현경 축하합니다. 자 시상식 끝나면 앵콜 공연 대상의 골고기 듣고 퇴외하고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조금만 더 추첨의 도움을 주시고 주셨기를 정중히 부탁을 드리고요. 김영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끝까지 추첨도 몇 장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